안녕하세요. 마켓 리드의 이진우입니다. 지난 2월 말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딱 40일째였습니다.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는 아직도 철책과 철조망이 이렇게 주요 시설들에 쳐져 있고요. 수천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내각을 구성할 많은 장관급 인사들 아직 의회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았죠. 의회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도 하원은 통과했습니다만 상원 통과 과정에서 또 15불에 이르는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미군의 시리아 공수 소식도 들리고요. 취임 초 쏟아져 나온 행정명령들은 대부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금융시장에 몸담고 있는 투자자분들로서는 이 경제에 그리고 시장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들을 도회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달리 경제평론가들이나 이코노미스트 정치학자들의 이르기까지 지금 바이든 출범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마켓 리드에서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여기저기 통이시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모셔서 이 문제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이 길었습니다만 한번 박사님하고 다뤄볼 내용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정책 어젠다의 특징은 무엇인가. 최근 미국 채수익률의 급등과 인플레 우려 이 와중에 연준을 계속 믿어도 될 것인지 최근 글로벌 증시의 흐름 오르기 위한 조정인지 아니면 깊은 조정으로 가야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박사님의 판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뭐 허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지금 이제 한 한 달여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어젠다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십니까 아 조금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경계가 너무나 나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골첩으로 실업률 아닙니까 실업률 네. 그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무역 전반에 걸쳐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뭐 그런 트럼프가 했던 일들 특히 자국이의주의 이거를 바꾸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뭐 이제 지금 외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갖고 왔던 정책을 진짜로 100% 뒤집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뭐 유엔인권이사회에 다시 가입하고 기후협약 간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게 뭔데 미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트럼프라는 참 뭐 이단화가 와서 대통령 할 때랑 지금으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체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바이든이 갖고 있는 기저에는 트럼프가 해놓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자국이의주의는 그대로 트럼프가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포장지를 뭘로 하냐면 동맹을 통해서 한다. 동맹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조금은 조금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미국 우선주의일 뿐이다. 네. 그렇지만 기본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포스트는 계속 가고 있다. 그런 지금 뭐 자평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너무나 이제 정권 초기에 이제 그립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뭐 의사당 난동도 있었죠. 그다음에 바이든의 지금 가장 치명타가 뭐냐면 트럼프를 빨리 국민들 내리에서 잊어버리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지금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은 탄핵으로 몰고 와서 결국은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바이든의 지금 정권 초기가 악재가 지금 난무합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트럼프의 어떤 탄핵 부결이 됐지만 지금 주지사 문제가 골치가 보여요. 주지사요? 네. 뉴욕의 쿠오모. 쿠오모. 네. 지금 쿠오모라는 게 사실 1등 공신이거든요. 트럼프를 쳐주고. 그다음에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민 소환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두 핵이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지금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고요. 링컨 프로젝트 잘 아시겠지만 저기야말로 바이든 당선에 지금 1등 공신이다면서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링컨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그 안에서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링컨 프로젝트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링컨 프로젝트는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민단체의 모임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바이든을 굉장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혁명군 이런 식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등등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저기 안에서 지금 막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비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야, 이게 뭐 바이든 뽑아놨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는 계속되고 뭐 그다음에 바이든 주변은 좀 뭐 조금 깨끗하고 자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도 트럼프를 지금 지지한 게 7,400만 명이 그거 봐라. 잘못 뽑은 거 아니냐. 등등의 우리는 지금 체감하지 못하지만 미국 워싱턴 전가에서는 지금 악재들이 굉장히 돌출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든지 그립을 딱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립을 잡는 순간이 언제냐면 경기 부양청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자기가 아주 자신 만만하게 밀었던 최저임금 인상도 지금 뭐 그거는 빼서 국회 사무총장이 그걸 뺐어요.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네. 등등 여러 가지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제 좀 능력을 보여주고 이걸 어떤 일을 마무리해가는 부분들을 지금 이뤄내지 못하는 등에 그런데 그 말씀하신 두 주지사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같으면 민주당 텃밭인데 그렇죠.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 무슨 이런저런 성추문들이 막 여니어 터지는 건 알겠는데 개빈 유선 같은 경우는 주민 소환 아니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떤 점에서 주지사 당신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사실 쿠오모는 성적추행이야. 그건 또 정치 외적으로 가는데 이번에 쿠오모가 뭐랬냐면 사망자 숫자를 줄였어요. 그랬죠. 네. 확진자 숫자도 줄이고 그게 말이 되느냐 등등이 나왔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조금 더 위험소위까지 한 게 150만 명이 주민 소환에 동의를 하면 치적이 돼야 되는데 160만 명이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다. 정치적인 어떤 동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잃어가는 거 정권 초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 뒤집을 내는 그런 동력들이 못 나오고요. 특히 재미난 것은요.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들으면 다 안 되는 그런 17개의 미국의 대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본사를 놔뒀다가 다 텍사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조금 지금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미국이 돌아왔다. 뭐 이런 부분들에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러니까 말씀 초반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문회를 거쳐야 될 장관이 15명인데 6명밖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40%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보면 다른 데는 오바마 때는 11명 트럼프 때는 8명씩 다 축축축 뽑아내는 그러니까 행정 집행 능력들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좀 뒤처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지율은 54% 동기간에 트럼프는 43%였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43%가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55%는 내려올 수 있는 지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로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동맹들을 잘 아우러서 가야 되는데 유럽에서도 입이 그만큼 나왔어요. 왜요? 유럽과 미국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 철폐 하나도 안 했잖아요.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지금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지금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외교적으로 빵빵 터지는 일도 있죠. 미얀마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좀 도와준 일 그리고 제일 지금 뼈아픈 데가 이란입니다. 이란 핵협정을 다시 말해야 되는데 지금 현존 생존하고 있는 정치가 중에 가장 외교를 잘한다는 바이든조차도 이것을 잘 핸들을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 눈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분위기는 조금 전환되는 듯한 일이 있어서 여기서 돌파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숙제가 내려져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경제나 시장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 한 며칠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되는 10회 컨설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 약장가 같은 보수정치행동회의 이게 뭐 플로리다에서 열리고 있나 보던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하고 지금 이게 열리행사죠 박사네 열리행사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주목을 끕니다. 왜냐하면 아주 침묵을 지키고 있던 트럼프가 40일 만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024년도에 나 출마한다. 신당은 안 만들겠다. 공화당으로 나올 것이다.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7400만 표의 그런 자기가 득표했던 유권자들을 안으면서 다시 재개하는 듯한 모습.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CPA가 잘 성공적으로 가면요. 지금 벌러룩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누구죠?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입니다. 공화당 내부의 내년도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자금과 또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각을 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탄핵을 지나오고 시팩이라는 걸 지나오면서 일단 공화당에 공화당이 좀 지리멸멸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가 현지의 지금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시 트럼프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발판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정치인들한테 가장 큰 벌은요. 잊혀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 골든타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걸로 흔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지워져요. 지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지워졌을 텐데 다시금 등장하게 되고 내년도에 중간선거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공화당 내부도 다시 단속이 되는 그러한 좀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임기 4년이라 하더라도 무슨 취임 후 100일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거의 절반이 다 돼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도 이렇게 앱을 깔아서까지 미국 주류 언론들 이렇게 살펴보는데 1년 톱에 바이든이 안 올라오고 트럼프가 올라오는 날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나저나 경제 부문에서 컨트롤타워라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박사님 지금 뭐 세 사람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제넬 앨런하고 재무장관 그거는 지금 인준 됐죠. 재무장관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롬 파워라 하시겠고 그다음에 브라이언 디스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지금 하는데 요즘 TV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즘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디스의 일단 직함은 국가경제위원장입니다. NEC위원장? 네. NEC위원장이에요. NSC의 경제판이죠. 그런데 NEC위원장이 뭐라냐면 장관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가 그 회의가 네. 그러니까 사실 제네 오바마 때 레디 썸머스가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거죠. 빵빵한 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이 두 사람 얘기를 옆에서 듣습니다. 국가경제위원장하고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하고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세실리아 루즈라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지금 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삼각편대를 갖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경제팀을 만들었는데 너무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성 그다음에 다문화 인종 다양성 그다음에 젊은피 이렇게를 집어넣어서 경제를 한번 살리겠다 하면서 전문성은 빠지고요. 네. 전문성은 빠지고 아니 전문성도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전문성이란 게 좀 다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다 노동경제학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브라이언 디스 43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한 것 같지만 경제학 전공도 아니에요. 뭐죠? 대학에서는 폴리티컬 사이언스 정치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블랙록에서도 있었나 보던데 그렇죠. 그다음에 제롬 파울도 변호사 아닙니까? 등등에 괜히 경제학 공부했어요? 지금 법과 공부를 해서 경제로 돌았으면 이름 좀 더 날렸을 텐데 제일 가난한 경제학자 제일 세상 물정 모르는 경제학자 이렇게 그러나 지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브라이언 디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자기 커리어 시작이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행정관부터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관리국 부총장도 부국장도 하고 아까 NEC의 부위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잘하고 실력 하나는 다 믿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오퍼레이션보다 기후협약 협약 등등에 어떤 전체적으로 몰고 가는 데는 굉장히 능력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경제팀을 잘 보시면요. 오바마 정권 때 이 실력을 인정받은 검증받은 인사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인사는 누구냐면 번슈타인입니다. 번슈타인? 이 사람은 부통령 때 수석경제보좌관을 했는데 번슈타인이 이 바이든의 가입공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어디 계신 분인데요. 현지가 지금 대학교수고 지금 cea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문위원의 회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소위 자문을 할 수 있고요. 제 경험으로는 대통령이 인수위를 짤 때요. 인수위 마지막 날 뭐를 갖고 있냐면요. 몇 년도에는 누굴 장관시키고 몇 년도에는 누굴 장관시키고 이게 쭉 나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가 굉장히 짧고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더디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정권 끝나기 전에 번슈타인이 한 번은 분명히 능력을 발휘할 것 같고요. 그런데 브라이언 디스가 또 꼭 백악관에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블랙락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공사의 지속가능 부분에 부사장도 하고 그런데 눈에 띄게 지금 많이 올라와요. 블랙락에서 사람이 앞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많이 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블랙락이 지금 잡고 있는데 아데에머라고 재무부 부사관 거기도 블랙락입니까? 거기는 CEO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헤리스 부통령의 경제보좌관이 있는데 거기도 블랙락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블랙락이 지금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 무슨 차이야? 그런데 그러냐면요. 골드만삭스는 거대 대형기업 전통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영과 금융을 하는 데인데요. 블랙락은 조금 진보적인 그런 회사들을 많이 미래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결이 서로 통하네요. 블랙락이 요즘 이렇게 주로 이제 에드블론 띄우는 게 이른바 ESG 인가루먼트 소셜 그린 이런 거 하는데 대충 비슷한 결로 가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 블랙락에 근무했던 자체를 진보 아주 극진보들은 무지무지 싫어해요. 왜 대형기업에서 기업금융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데려가서 우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냐. 우리가 밀어줘서 지금 대통령 됐는데 왜 우리 얘기는 안 듣느냐. 그러니까 뭐 버니 샌더스 쪽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에리뉴스 워렌이나 왜 그런 대형기업에서 크게 노동자와 ESG를 직견해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를 데려서 쓰냐. 이런 균연들이 있습니다. 에리자베스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 같으면 블랙락 내지는 골드만 사서 두드러기 나는 체질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팀에는 악몽이 하나 있죠. 팬데믹으로 지금 꼼짝 달성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정권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팀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인선도 좀 늦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참 미국 사람들 참 재밌어요. 점수화했어요. 이번 경제팀은 몇 점이냐. 210점 만점에 210점 만점에 13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조금 그래도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일단 60점은 됐으니까 100점 만점을 치면 60점은 됩니다. 빠락은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금융시장이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는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과연 지금 팬데믹으로 미국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실험률이 6.7%잖아요. 파월이 자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실험률은 10% 넘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하다못해 레이건 때는 공급경제학 무슨 레퍼 복선 회자되기도 했고 바로 직전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내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어쨌거나 우리 거 쓰고 미국 사람 고용하고 이랬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무슨 기후 무슨 환경 이런 소리는 들립니다만 딱 잡히는 건 없네요. 딱 잡히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 그러니까 지금요 모든 대외적인 정책은 트럼프 거를 뒤집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딱 해놓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사람만 오바마 때 사람들로 채워져가지고 그래서 관세 이런 것도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뭐 트럼프 때 지금 뭐 모든 무역전쟁이나 뭐 자국이기주의에는 간판을 관세라고 붙였는데 하나도 안 고쳐요. 그러니까 지금 EU랑 이런 데서는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익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뭐 리더십을 다시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아 지금 뭐 보니까 사우디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하고는 좀 결이 다르네요. G7 뭐 트럼프가 그걸 뭐 이용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G10이라고 만드시는 것들은 똑같은 매가 아닙니까? 이러고 도와주는 분위기보다 얼만큼 하나 지금 바라보는 그런 위치로 지금 가 있어서 그러면 그러면 첫날 뭐 17개 행정명령 뭐 사인하기 바빴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관세도 전부 철폐하고 행정명령 내리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한다. 안 하고 미중 무역전쟁에서의 시발점은 트럼프가 남겨놓고 간 그 그 지점부터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웃자고 하는 일들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부드럽지만 미국 우선주의의 재림이다. 그것일 뿐 이라고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또 당장 중동 쪽에서 무슨 뭡니까? 저 이라크 내의 미군기지가 로켓포로 공격을 받았네. 무슨 뭐 이스라엘 화물선이 무슨 뭐 폭발을 했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냥 시리아 공습을 하네. 그리고 뭐 한 17명이 죽었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유가가 불안한 판에 중동 쪽이 또 들썩들썩하는데 뭐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그쪽에서 벌써 이렇게 지금 이제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바이든 한번 흔들어보고 바이든 한번 흔들어봅니다. 그 대신 이제 사우디는 도와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감상한 부분들을 4월부터는 풀겠다. 그래서 증산으로 가겠다. 공표를 해놨으니까 유가가 더 오르는 건 진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데 이제 굉장히 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일단 손들고 나왔습니다. 사우디 미국 우리 진짜 뭐 우리 동맹혈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요번에는 우리가 한번 총대 매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60% 올라가던 걸 잡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 핵협정이 진짜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 얘기하는 방식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지금 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전 세계에서 지금 외교라 그러면 제일 으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네. 미국 우선주의 계속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피즘이 복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언제부터? 내년도 선거가 끝나면.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리더십 복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써서 유럽이라든가 주방 동맹국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강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니 근데 집안일이 너무 복잡해요. 아니 이제 지금 바이든이 취임하고서도 지금 사망자가 10만이 넘었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글쎄요. 머리 글쩍글쩍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한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우리 최영호 박사님께서도 국제정치 관련해서 많은 매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거 기사했다 보면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번에 그 기사 보고 저는 참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그 언젭니까? 재작년일입니까? 그 왜 까슈꺼지? 까말 까슈꺼지? 이렇게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그 그렇죠. 사람 완전히 녹여서 없애고 했는 그 배후에 그걸 갖다가 왕세자 무하마드 빈살망 왕세자가 왕세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해놓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사우디 사람 몇 명 수십 명 제재는 하는데 또 막상 빈살망 개는 제외시켜주면서 가만히 보니 내가 너 다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알겠지? 앞으로 알아서 기여 이 얘기 아닙니까? 참 유치해요. 같이 참석했던 유관 국가들이 관계했던 분이 미국 리더십 회복? 초기부터 난항이구만 이렇게 결말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란사 대통령이라든가 독일 총리라든가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확 판을 뒤집지는 않네. 그렇다면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이게 좀 트럼프가 갖고 있는 부분 또 내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그립을 못 잡은 거 아니야? 이 판단이 굉장히 나오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뭐 다 공개석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왜 너네 이렇게 소극적이야? 이거 더 치워야 돼. 실질적으로 네 대신 회복하고 싶으시대며요. 근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이러고 공개적으로 지금 뭐 메르켈리나 지금 뭐 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100일의 성적표로 봐서는 트럼프 100일과 바이든의 100일을 한 달을 비교해 보면 트럼프 때는 진짜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열기가 느껴졌는데 지금 조금 약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아까 두 번째 주제 인플레이션 하고 미국채 수익률 급등 그쪽으로 보았는데 박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의하시다시피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거 뭐 우리가 한 세대 이상 겪어보지 못했던 어바무시한 인플레가 온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머스 같은 사람 나름 석학인데 그런 얘기하죠. 뭐 그쪽으로 인플레 온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올리비 블랑샤르 같은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현직에 있는 양반들은 제롬 파울이나 무슨 뭐 제니 옐레이나 뭐 별로 그럴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게 겁난다 하다도 일단은 통 크게 쓰고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많은 많은 이렇게 각자의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박사님 견해가 궁금해요. 인플레이션 온다 안 온다. 진짜로 재미난 건요. 요번에 우리가 제롬 파울이 국회에 나가서 예금위원회 가서 얘기하는데 3년간 우리가 금리 인상 없고 인플레이션 없을 것이다. 아니 3년간이라고 기간 찍는 연준 의장 보셨어요? 그걸 지가 아니 지가 안다. 자기가 어떻게 안다고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모여서 어저께 나온 얘기들 쭉 하는데 3년 이걸 안 한다고 3년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체크해봐. 연준 의장이 지금 뭐 이 수많은 연준을 했지만 기간을 정해서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야. 이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다시 갖고 와.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3월 16일 17일 날 FOMC가 있습니다. 이제 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상황을 보시면 미국 심리학물 국채가 지금 1.5%를 넘어서 1.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4%를 내렸는데요. 올해 목표가 연말 목표가 1.5였어요. 민지 10년물 1월 달에 넘어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1.6까지 그래서 1.6이 저항선이다 했는데 1.6은 다행히 데리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월 16일 17일 날 금리 진정카드 나온다. 금리 진정카드가 그럼 뭐가 있냐. 글쎄요. 지금 이 마당에 뭐가 또 나오죠? 그래도 또 나올 게 있더라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시트를 하게 됩니다. 진짜 해 아래 새것은 없다더니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또 끄집어내요? 연준 단김물 팔고 장기물 그렇죠. 연준의 무기고에는요. 무기가 많아요. 그래봐야 늘 쓰던 무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 뭐 1961년도 이번에 2011년도에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버넨킥 때 이미 썼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가면 갈수록 제롬 파울 의장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국 채무를 팔고 그 돈 갖고 장기로 산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채권 수익률 곡설이 조금 이제 평평해집니다. 평평해지겠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오는 걸 지금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은행에만 돈 갖다 놓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대차 제조표는 지금 큰 영향이 없이 장기 금리를 좀 타겟팅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을 정확히 찝어내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는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요 테이퍼링 없이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매입을 줄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다른 이유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번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고 지금 막아질 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 없고 금리 인상하는 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따라서 정책 금리도 인상하고 경기 회복상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운이 나면 체온이 좀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그게 금리거든요. 체온이 좀 올라가지 저혈압 저체온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경기역의 일부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너무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 금리 올리고 유동성이 공급한데 그러면 우린 죽어 큰일 났어 이런 생각들을 지금 너무 부추기고 있고 또 그럴 때 이제 우리 제롬 파월이 딱 가운데 서서 딱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3년을 지적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아마 그 얘기 아닐까요? 3년 내로는 인플레가 없는데 3년 한 1개월이나 2개월째부터는 올 수 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고요. 이러면 이러다가 안 되면 나오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래퍼 금리 건드려 뭐 등등이 안 봐도 이제 비데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단기적인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앞을 보면 3월까지는 굉장히 사고 다발 구간이에요. 뭐 진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툭툭 건젠는데 4월 초가 되면 어닝 시즌이 들어오면요. 놀라운 숫자들이 나온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전년비 그러면서 모멘텀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조정장이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뭐 저는 3월 말 4월 어닝 시즌까지는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호재를 다 썼어요. 진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악재만 나오게 돼 있고요. 사실 지금 백신 맞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지만 백신 맞는다는 자체가 호재였잖아요. 지금 백신도 악재뿐이 안 남았어요. 무슨 악재죠? 부작용 등등 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 표현으로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진짜 졸면 졸면은 안 됩니다. 졸면은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현금 보유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그러니까 어닝 시즌을 올려가면서 제정신 차리고 춘삼을 바람을 봄바람을 맞으면서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질 거지 그전까지는 이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100% 외국인 수입에 지금 딱 발목 잡혀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은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미국 심령물 국채가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미국 현지에서는 심령물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게 부메랑으로 들어와서 뉴턴을 맞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빼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은 주의하실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사고 다발구 이런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 번째 이슈까지도 답을 다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 장세는 좀 이어질 것이고 조금 더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월 가서는 1분기 어닝 나오면서 그런데 어닝도 좋아졌다 전년비 분명 숫자는 좋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또 걱정은 이제 3월 4월쯤 가면 인플레 지표 이런 것들은 또 겁나게 또 올라갑니다. 박사님 그것도 기저효과로 일단은 지금 유가가 작년에 마이너스 잠시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사실 기대인플레이션하고 실질금리하고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현재 미국 경제팀에 바이든 경제팀에 지금 머릿속에는 인플레이션보다 완전 고용을 가고 싶은데 완전 고용까지는 멀고도 먼 길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만 천만 명 아닙니까 우리 따라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임금 상승으로 인한 아주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트럼프 때도 우리 느꼈지만 완전 고용했는데도 물가가 안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등등의 지금 산업적인 구조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가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게 양해가 있지 않습니까 양해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들어가면서 FOMC의 또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사고 다발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3월 초가 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과 안전성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박사님 마지막 말씀은 또 제가 약간 또 재해석을 해보자면 이 들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갖다가 일단 포지션 정리하고 다시 진입 시점을 정화를 하는 건 참 고민스럽고 타이밍 잡기가 그간 데다가 어떤 경우도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있어 볼 걸 아니면 좀 더 서두를 걸 그리고 또 털고 나서 현금 확보가 된 듯 들어가는 시점 갖고도 또 만족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아쉬움만 남으니 이제 신규 진입 여부를 갖다가 저울질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서두러지는 마시라 이런 정도의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게 옆집 순이 엄마 때문입니다. 옆집 순이 엄마는 왜 수익이 나는데 나는 안 나느냐 그것 때문에 옆집 순이 엄마가 지금 원인이고요. 여러분들 포토폴리오 잘 짜시지만 첫날부터 2월 23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였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플러스 10% 정도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갖고 계셨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갖고 있어서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게 또 언제 변하는지 모르고 특히 지금 같은 사고 다발 구간에서는 지수에 너무 신경 쓰실 거는 하나도 없고요. 종목으로 돌아다니고 돌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종목이야말로 제일 정확히 맞춰주는 내가 있죠. 어디죠? 마켓 리더라고 저희들 사실 박사님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는 쪽입니다. 고수들은 종목 얘기를 잘 안 하신데 하여튼 큰 흐름은요. 4월 1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사고 다발 구간에 들어섰으니 운전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세계 경찰이라기도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세계 깡패라기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늘 큰형님 행세를 하고 대접받고 싶어 하던 미국이 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좀 여러 여기저기 좀 떡국물이 떨어질 텐데요. 이렇게 박사님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이렇게 좀 짚어보았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분발이 좀 요구되고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니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맑은 며칠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북풍이나 동풍이 불어져지길 진짜 바라라지 않네요. 아니면 중국 진짜 제대로 제대로 진짜 기후협약 그거 한번 하든지 말씀이죠. 네 좋은 날씨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식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